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광주 지역구 출마에 나섰고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조국혁신당도 오늘 광주, 전남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스화이드 플러스 오늘은 김용훈 새로운 미래 선임 대변인 조선대학교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윤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와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 민생토론회라면 제가 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고 또 언제 오시나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했는데 늦게나마 오시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점들 얘기했을 때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지만 이제 또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의견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또 답변하는 이런 모습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늦게나마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전남 지역에서 또 수건 사업이었던 전남 이제 의과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전남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무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해필 시기가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물을 돌면서 이렇게 뿌리고 다녀도 되나 다만 우리가 왜 우리는 선물을 이제서야 주느냐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시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지금까지 총 19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만 12번 수원, 용인 이런 곳에서 따로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남 지역, 충청, 강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중에서는 전남 한 곳 오늘 이제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돌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지역이 현안이 이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관건 선거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하고 훨씬 탄핵의 소통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민생토론회라는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지역 돌아다니면서 현안 청취하고 내가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진짜 폭탄 투하듯이 투하하는 이런 방식의 토론회입니다. 이게 과연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리고 이게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취임 초기부터 꾸준하게 했으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는 마치 집권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집권 여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할 텐데 과연 이게 선거에 크다 크게 도움이 될 만큼 효과적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 엄청난 예산을 약속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히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오히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여야가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의원들을 투입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 대표로 현대위원장 체제를 꾸렸습니다. 관련해서 양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혹은 그런 안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면 저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합니다. 서울은 나경원 후보, 경기는 안철수 후보, 인천은 원희룡 후보께서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장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대로 꾸려졌다 혹은 예상과 좀 다르게 꾸려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캠페인에서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쪽 다 선대위를 꾸린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한참 좋아서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원톱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존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는 나경원, 인천에서는 원희룡, 또 경기도에서는 안철수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한동훈, 이른바 한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대회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총선의 선대위원장은 과거에 보면 외부에 좀 새로운 임무들을 좀 영입을 해서 중도를 좀 확장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두 거대 야당의 이제 견고한 지지층이 명확한 상태에서 내부 다지기, 우리 지지층 결집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어느 정도 이제 반짝 효과를 누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그랬는데 최근에 한동훈 개인의 1인의 개인기가 상당히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명세나 이벤트 중심의 이런 한계가 있고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전략, 정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동훈 효과가 꺼진 것에다가 선거가 전국 선거를 하기에는 아무리 출마를 안 한 사람이지만 한 명이 다 이거를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국힘에도 이러이러한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 선대위원회는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주목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특색 있는 선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대위 구성원 보면 어쨌든 이게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겠다. 좀 이런 게 좀 읽히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크게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영역을 넓히려면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투입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신상효과 덕에 지금까지는 조금 인기를 누렸지만 사실 선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도 그냥 지역선거하고 전국선거를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선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노련한 경험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또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 참 이분들에게 선거 대책을 맡기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런 걸 따질 상황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약간 신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로 대표되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쪽으로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전 총리님은 이제 잘 아시니까 이분이 합류했다는 것이 사실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분의 합류가 어떤 그동안의 파열음을 좀 봉합하는 데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작년 재정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너무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 중심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원로들이나 전직 총리인 정세균, 김부겸 총리도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한 분인 김부겸 총리가 선대위원장에 합류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의 논란은 없다. 우리는 단합해서 가야 된다. 이런 메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상 원로로 계셨던 이해찬, 또 전 대표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총선 승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김부겸 총리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매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선대위원장을 복귀를 해서 단결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분이 물론 이제 사랑했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민주당 쇄신에 좀 기여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공천 전반부 또 중반부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들이 사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 도배됐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가 아니고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용하다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석은 달랐지만 겉으로 보기에 우당탕탕하는 민주당보다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제 그 쌍특권법 재의결 이후로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시끄러운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하나는 수도권 험지라고 해서 도전을 했던 삼산의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는데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원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선이 제대로 공정하게 됐는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고 또 하나는 육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에서 이게 돈봉투 소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공천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막바지긴 하는데 이런 공천 잡음들이 좀 이게 지지율의 향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은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방금 언급하신 두 개의 사건은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이제 경선 과정의 마지막 에피소드라면 정우택 후보의 경우는 이제 본선의 초입에서 벌어지는 성격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들의 과거 행적 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재조명되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일들의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소리 없이 친윤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으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잉요한 씨가 이제 등장을 해서 뭔가 뭐 중진들이나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좀 이렇게 좀 물러나주시라 이런 압박을 했던 것부터 이제 쭉 이어져오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요청에 응답한 하태경 의원만 지금 오히려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됐고 또 뭐 그냥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장재원 의원만 그냥 정리되는 형태로 사실상 용산의 의도대로 경선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무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선 경쟁력에서는 오히려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선 경쟁력에서의 취약성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또 예상보다 논란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구 중남부에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이제 받았는데 과거에 이제 5.18 북한 개입설 또 일베 논란 이런 거 있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 논란 그다음에 일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것들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주나 광주 지역에 대한 희생자들을 괴롭혀왔던 건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공천을 보면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민주당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국면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치명적인 게 5.18에 대한 폄훼랄지 그다음에 주로 역사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 세력 특히 수구냉전 세력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그런 역사인식이지 않습니까? 친일 얘기를 할지 얼마 전에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봄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아픈 5.18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전심부터 계속 폄하하고 광주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점이 이번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5.18을 헌법에까지 넣겠다고 했는데 이 공천을 하는 건 보면서 아, 국민의힘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도태우 후보를 저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로 인해서 이뤄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우물쭈물을 하는 거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 한때 윤한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화재 현장에서 90도로 폴더 인사하면서 대통령하고 다시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천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기 있게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는데도 결국은 공천을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공천을 내가 한다는 말은 도태우 공천도 내가 한 거다 이 말이 되는 건데 굉장히 궁색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뭔가 본인이 공천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식의 공천이 단순히 대구에서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호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중도 표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에서 경합지역에서는 결국 몇 퍼센트 차이로 당나게 결정되는 곳인데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왜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제 본선 앞두고 설화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이제 뭐가 이제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죠. 벌써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강북을 해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 DMZ 발목 이른바 발목지례와 관련돼 있는 막말을 했다. 그리고 이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실수하는 것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정봉주 의원도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공천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리스크 있는 사람들 이번에 좀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번에 공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천이 아니라 개인의 사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요.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참 웃지 못할 비극적인 말이 나올 만큼 이재명 대표한테 평소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거의 탈락을 했습니다. 시스템 경선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틀 안에서요. 그러면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지역구도 아닌데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4년 전에 금태섭 의원을 맨 처음에 저격하기 위해서 강사갑에 갔다가 거기서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릴 만큼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대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후보를 좀 급하게 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있었고요. 오늘 분위기 보면 정봉주 후보가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마 공천의 번복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본인이 한 말이면 본인이 아는데 왜 출마까지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당의 부담도 덜 주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냥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그럼 납작 없애려서 잠시 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분이 정치 엔터테이너로서는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과감하게 지금 양당이 서로 이제 마이너스를 덜 하기 위한 게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정우택 후보를 바로 이제 공천 취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대응하듯이 민주당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선거 구도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지역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을 제외한 모든 현역 의원, 8개 선거구니까 7명의 현역 의원이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선거구는 이번에도 대부분 초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북구갑 경선 통과자인 정준호 변호사만 아직 인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전화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민주당이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이 어느 정도로 증거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인준을 미루는 것으로 봐서는 당의 지도부가 그냥 쉽게 일단 넘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성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결국 전략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한 다음에 뭔가 당이 필요로 하는 임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아서 누구를 경선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 경선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제까지 발표된 민주당 공천 상황은 총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3명, 도전자 4명이 경선에 승리해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광주보다는 초선 현역들이 좀 많이 살아남긴 했는데 여기도 현역 교체 바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말할 것도 없이 어쨌든 지금 또 초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특정 정당이 매우 강한 곳에서는 오히려 교체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공천만 받으면 거의 본선에서는 무사 통과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이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 매우 의존하면서 오히려 지역구민들한테는 좀 인심을 잃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교체 여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한테 도전하는 친이재명 후보들이 상당수 도전을 했고 그들이 또 경선에서 좀 유리한 구도나 경선 규칙들이 많이 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좀 더 고배를 좀 많이 마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마지막 지금 결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이변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거는 소위 말하는 월드보이의 귀환. 이번에 박지원, 정국 정장도 어제 경선을 통과했고 전주회 같은 경우도 정동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는 현역들이 결과적으로 좀 고전한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현역들이 어쨌든 지금 많이 바뀌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가 광주에서 다선 의원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광주에서 전남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시면 6선이니까 다선 의원 탄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전남도 이제 박지원 원장 만약에 당선되면 5선이시고 전북도 정동영 후보 당선되면 다들 선수 높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 이야기에 제가 두 가지만 덧붙이면 하나는 광주는 하나의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공통된 방식으로 투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남 지역은 그렇게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조직선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작동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약간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친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이냐 아니면 도전자가 딱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 것이냐. 이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광주 전남 다 통틀어서 친명 후보라고 하면 민영배 의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실제 친명 후보들은 사전에 다 이제 불출마하면서 이제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도전자 입장에서 현역에 맞서 싸울려다 보니까 당대표를 등에 업고 뭔가 친한 것처럼 계속 이제 어필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먹히는 지역이 특히 이제 광주 지역은 바람이 부니까 이제 약간 더 유효하게 작용했고 전남 지역은 이제 그 조직세가 그 지역마다 다 달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이번 총선을 놔둬 움직임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 전함 1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몇 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선거구에 직권 여당이 후보를 다 냈다고 하는 것. 뭐 이것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뭐 의미 있는 공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세운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호남권 인사들을 과연 어느 정도나 배치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총선에서 뭐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호남권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의 25% 정도 내겠다. 그러니까 뭐 약 20명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 4명, 5명 정도는 호남권 인사로 배치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배치될지가 좀 관심인데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이 약속을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이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과거보다는 10%도 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 호남에서 선전했다. 이제 그런 평을 받았고요.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가 뭐 한 15%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도 이제는 호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발을 붙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이 국정원을 보면서 다시 호남 광주가 매우 실망을 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당선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를 통해서 호남을 뭐 배려하겠다 우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서 나와준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호남을 대변한다면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 이번에 진정성 있게 비례 앞번호 넣을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거대 여당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고 지금 국민들도 초기에는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이 당도 내고 저 당도 내고 그냥 이렇게 가나 보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성정당의 폐해. 진짜 이거는 좀 고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동의하는데 한 번만 더 반복되면 이게 그냥 주칙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산례를 자꾸 남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 인사들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 전남북 지역위원장 출신들 그리고 최고위원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 거고 전 앞부분에 배치가 될 걸 생각했을 텐데 계속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들을 갑자기 호남 인사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혀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그냥 출신이 고향이 호남이었다는 것만으로 호남 인사라는 식으로 전진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전진 배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는 경선이 곧 당선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때문에 정작 본선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광주 광산을이 이번 총선에 전국구 관심지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산을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출마 발언 보고 오겠습니다. 광산을은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유일하게 현역이 살아남은 곳입니다.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조 이낙연 대 민영배 매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광주가 전국적인 선교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약속을 지키신 점 저는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최소한 광산을에 있는 유권자들로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실제로 고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투표 참여와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과연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에야말로 이제 대제로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게도 딱히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도 또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새로운 미래의 비례대표 득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여기에서 선거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민주당 지지자들도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려고 투표장으로 나오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 참여를 한 70%로 보면 총선은 한 60% 그리고 심지어 지방선거 그보다 낫죠. 물론 이제 전남이나 광주는 좀 더 높게 나오는 평균보다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지난번 지방선거에 심지어 38%밖에 안 나왔던 걸 생각하면 투표 참여가 최대한 독려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유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대변인님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시니까 광산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지역 정가에서는 서구울로 나갈 것이다. 서구울은 민주당이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했던 곳이고 지금은 양분함 후보가 공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서구울 이야기도 나왔고 아니면 아까처럼 아직 공천이 확장되지 못하면 북구감 이야기도 나왔고 공천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광산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광산을 제일 힘든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광산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구울이 나왔던 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가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광산 그러니까 광주에 이낙연 대표가 계속 얘기했죠. 출마한다면 광주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광산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신 거죠. 그랬더니 아 저기에 정말 변화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이제 주민이나 광주 시민들 지지자들의 열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낙연 민영배의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그냥 개인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8명 중에 물론 한 분은 이제 그때 무소속 자리였지만 7명이 교체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말 찐명을 입증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24년 동안 몸을 담았던 민주당을 떠나와서 새로운 정치에 깃발을 든 이낙연 후보의 대결이라는 선명한 구도인 거죠. 누가 진짜 민주당인가라는 게 명확한 구도고요. 두 번째는 호남이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서 가도 좋은가. 이렇게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 후보의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지역 발전이 낙후되는 특히 호남 정치 낙후를 통한 지역 낙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결심에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특히나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이 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약간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선을 이재명 대표와 차별하는 식으로 그었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 하나가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전남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곳에서 다선 의원을 하신 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과거에 당선된 그 이력, 본인이 영광에서 당선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위험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심판을 하겠다. 사실 윤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메시지를 낸 분이 이낙연 대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못하는 거를 새로운 미래가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특히 호남분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워낙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열로 보시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렇게 그냥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정권 심판론은 명확하고요. 물론 이제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다선 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2004년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할 때도 어쨌든 보인의 경쟁력을 통해서 살아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경쟁력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입증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이야기,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3지대 다른 정당들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3지대가 선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끼는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제 여러 세력들이 제3지대로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를 전격 선언했고 개혁신당은 지금 전략을 보니까 지역구에서 뭔가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이 컨셉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에 전현직 의원 집중 배치했습니다. 경기 화성으로 이준석 대표, 화성 정예, 이원욱 의원, 용인갑의 양양자 의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 경쟁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희산이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여기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발표된 그 개혁신당 쪽 지역구 출마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 금태섭 후보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무당층에 대한 너무나도 자기중심적 해석의 결과가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무당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그냥 밝히지 않을 뿐이지 과거 투표 전력을 보면 양대 정당 중에 어느 한 곳을 선택했던 분들인 경우가 많고 적극적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어떤 제3의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희망적으로 이제 그걸 크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볼륨이 점점 이제 투표가 다가오면서 이제 좁아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의 상징적 인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대표하는 세대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른바 2030 세대에게 호소해 왔는데 인구 구성상 수가 적습니다. 투표 참여를도 낮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이제 정체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 세대 대표성을 계속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 2024년 현재 시점에서의 본선 경쟁력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냉정한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단 지금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와 다르게 비례대표의 비례의석을 노리는데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불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순천과 광주에 조국 대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다시 5.18 정신이 깃든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례위원장은 자신들이 전두환의 후회라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 운운하면서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내의힘이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지 지금 10하루 됐습니다. 10하루 만에 광주, 전남을 찾았는데 현재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조사 보니까 지금 25%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변인님, 조국혁신당이 이 정도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 보입니다.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아니 무슨 소린가 어떻게 당을 만들지? 이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랬는데 당을 만들고 나서 갑자기 무슨 돌풍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겠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거센 열망이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 대표가 나와서 매우 지금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 게 가장 분명하거든요. 3년도 너무 길다. 그리고 나는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검찰 정권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나는 검찰 정권의 완전한 피해자다.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선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안 갈다고 보는 게 지금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이랄지 아니면 검찰에서 윤석열 정권하고 싸웠던 분들이 지금 와 있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큰 공헌자 아닌가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기본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내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하겠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저는 열광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과연 이걸로 동력으로 선거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례 전문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역구에 안 내고 비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위성 정당, 이중대 이런 것밖에 인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례 열성 이야기, 12석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목표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역시 핵심은 그래서 총선까지 이렇게 쭉 갈까? 이 부분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처음에 조국 대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일 거고 또 일반 국민들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의심 판결이 나온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하느냐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낙연 대표를 빼고 대통령이나 한대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다 말할 것 없이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그나마 조국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화됐고 다 밝혀질 게 밝혀진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의혹이 너무 많죠. 그것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정당함을 부여하는 듯도 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 정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의외로 작동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나의 위성 정당을 가진 데 비해서 민주당은 말하자면 두 개의 위성 정당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래서 저쪽 위성 정당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조국 신당 찍으세요.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지지자들의 약간 공천 과정에서 피로감이나 뭔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분위기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지지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4년 전의 열린민주당과 같은 형태로 사그라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와 다른 점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매력적인 인물이 있고 그리고 영입되는 인사들도 그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규모가 좀 더 속도가 많이 붙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열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열석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것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다 입법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속도감 있게 그런 일을 하겠다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특히 호남에 좀 더 민주당 지지자, 더 강한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금 선거가 본선까지는 또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선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기세 좋게 올라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해서 한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번, 특히 이번 주 들어서서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다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가서 다시 재혁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지난 2주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그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최상병, 이른바 최상병 사망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 이것을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민적인 분노와 의문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역과 관련되어 있는 여야 발언들을 듣고 오겠습니다. 추국 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장관 그만둔 남 아닌가요? 당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번 이종섭 장관 도주제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이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입니다. 양당의 두 대표의 발언만 봐도 좀 이게 공세가 서로 뒤바뀐 게 좀 확연히 느껴지실 겁니다. 한동훈 미대위원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의 일이 아니어서 제가 언급한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회피를 냈고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호주에서도 톱뉴스로 다룰 정도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야당이 그런 컨셉으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이슈로 덮일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대통령과 여당의 큰 폭탄 두 개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방금 얘기하신 이종석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의대 중원 문제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상승했고 그리고 여당의 지지세도 조금 회복이 되던 그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약간 지지율 회복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인 줄도 모르고서 그냥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설명도 가능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뭔가 결국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어떤 약간 위험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도피시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느 쪽이건 간에 별로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외교적으로도 무례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봐도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최상병 사망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임명, 흔히 말하는 그런 논란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의대중원 추진을 가지고 정부가 지금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좀 계속 스탠스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죠. 두 가지 사건에서 잠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잠시 우리 국민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 다시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전부는 이런 정부구나. 분명히 최상병 사건에 뭐가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데 뭐가 있기 때문에 장관을 호주 대사까지 임명해서 도피시켰구나. 곧 뭔가 터질 거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갖고 있고요. 의료 대란 이것도 처음에 좀 강경하게 나가니까 약간 지지율이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항상 보여준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무슨 자유는 있지만 또 본인이 탄압할 자유만 내세우면서 항상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 대응이라는 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지금 생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능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정부였어.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현안이지만 지금 야당에서 또 얘기하는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랄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사건부터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이런 우능과 부도덕 이런 것들이 결국 정권 심판론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으로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 승부처는 어디일까. 혹은 전체적인 판세에서 어떤 점이 가장 민감하게 성패를 가를 키가 될까 궁금한데요. 교수님 먼저 어떻게. 이미 우리가 다 얘기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될지가 사실 사람들 모두 관심 가질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하신 이낙연 후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지더라도 약간은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될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가 아주 특별해는 민영배 후보.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앞으로의 과정만 지켜봐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메시지로 서로 할 것인가 부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이 어떤 공방들이 광주 전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미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호남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라나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될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총선 디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양당의 지지율도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주요 격전지를 돌면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정치권의 상황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민심을 살피고 민심이 원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